가톨릭과 불교, 원불교와 개신교 등 4대 종교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2021 서울종교음악제가 어제저녁 비대면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2021 서울종교음악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CPBC 가톨릭 평화방송과 BBS 불교방송, CBS 기독교방송, WBS 원음방송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음악제인 CPBC 소년소녀합창단을 비롯해 감성밴드 파인트리, 소프라노 임선회 등이 출연해 일상의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가톨릭 대표로 인삿말을 한 염수정 추기경은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인 모두 각자의 종교를 넘어 이 땅의 사랑과 나눔, 희망과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서울종교음악제는 오후 6시부터 100분간 CPBC 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습니다.